생일 축하해 내가 준비한 생일 선물은 마음에 들어? 이건 평범한 앨범이 아니야 우리만의 추억 앨범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같이 찍은 사진 중에 기념할 만한 사진들을 복원해봤어 이것 봐 우리 여섯 살 때 손잡고 봄 소풍 간 사진이야 그때 너 얼굴에 젖살 때문에 말랑말랑해서 귀여웠는데 아 또 꼬집어보고 싶다 이건 너 발목 삐었다고 내가 학교에서 업고 다니다가 친구한테 몰래 찍힌 사진 그때 이 사진 때문에 소문으로 우리가 아니다 사실 난 이것 덕분에 내 마음을 알게 됐어 널 향한 마음이 가족으로서가 아닌 스킨십도 하고 오래오래 함께하고픈 마음이란 걸 말이야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가 진짜 이젠 함께라는 거야 앞으로도 사진 많이 찍어서 이 앨범을 차근차근 채워나가자 생일 축하해요 올해 생일 선물은 마음에 들어요? 조금 유치하지 않아요? 아니라니 다행이네요 사실 이건 그냥 곰인형이 아니에요 오른손에 스위치가 있는데 살짝 누르면 소리가 나요 내가 없을 때 이 곰돌이가 곁에 있어줄 거예요 한 번 눌러보라고요? 곤란한 건 아니지만 그럼 누를게요 왜요? 잠이 안 와요? 그럼 자장가를 불러줄게요 차장 차장 소중한 내 사랑 영원히 영원히 당신을 지킬 거예요 자장 차장 소중한 음... 됐죠? 다른 것도 많이 녹음해뒀으니까 나중에 천천히 들어요 곰인형에서 이 기능을 발견하고 재미있어 보이길래 상황별로 녹음해봤어요 마음에 들어요? 그럼 다음에 또 녹음해줄게요 물론... 음... 당신이 원하는 걸 알려줘도 좋아요 생일 축하해요 제가 준비한 선물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요 이건 스월터 사슴 나무 조각품이에요 하스프랑 가문 문장의 일부이기도 하죠 변함없는 마음이란 의미예요 하스프랑 가문이 마음에 충실할 거라는 걸 상징하죠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날에 이걸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앞으로도 연인으로서 훗날 맞이할 당신의 생일날을 함께할 거예요 같은 마음이라고요? 우리 텔레파시가 통했네요 제 손이요? 작은 상처라 괜찮아요 감염될까 봐 반창고를 붙였을 뿐이죠 나무를 조각하다가 다쳤냐고요? 그렇다면 어떤 보상을 줄 건가요? 급하지 않으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지나가기 전까지 제 시간은 당신의 소유니까요 생일 축하해요 내가 직접 디자인한 소원 쿠폰은 마음에 들어요? 한 달 전부터 고민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선물이에요 색깔마다 다른 소원을 이룰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주황색은 평화 쿠폰이라고 아침마다 모닝콜을 해준다던가 누나가 원하는 소소한 소원을 빌 수 있어요 이 파란색은 마음대로 쿠폰이에요 누나가 원하는 거라면 어떻게든 구해다 바칠게요 아! 보라색은 더 좋아요 자정 한정 쿠폰이라고 딱 저녁에만 소원을 빌 수 있는데 어? 누나 얼굴이 빨개졌어요 설마 무슨 이상한 생각 한 건 아니죠? 알겠어요 이쯤 할 테니까 쿠폰은 나중에 천천히 봐요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설마 내가 준비한 서프라이즈가 이게 다라고 생각했어요? 당연히 더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죠 그럼 가볼까요? 그럼 가볼까요?